국가정보원이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를 신고하는 111센터 신고 분야에 외국발 허위 정보를 추가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. 이는 가짜뉴스와 디페이크 등 외국정부 또 외국단체와 연계된 허위 조작정보 확산으로 국가안보와 국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등장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. 국정원은 국번 없이 111 문자메시지 샵 0111 또 국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.